천연 커팅 쉐이크 우유 가슴살 계란 바나나 파프리카 장준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단은 너트부터 먼저 넣어야 되는거에요 아몬드 위주로 많이 넣어주세요 파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쌍남자는 파프리카 쪽에서 넣어주세요 이거는 이미 삶은거에요 혹시나 생으로 넣으시는 분들은 차라리 정글에 나가서 사시는게 좋을거 같아요 씹어넣어서 이제 들어가는게 바로 뭡니까 우유 바로 집어넣어버려요 감사합니다 와 와 근육이 생겼어 지금 어 이거 맛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지금 장난식으로 해서 와아아아 천연이야 지금 단백질 45g 바로 들어가버렸어 저기 여기서 보였는데 입술이 부르르 돌렸어요 응? 아니... 이거 못가까.. 으아악 아.. 싫어.. 진짜 미안 제가 웃겨서 줄 수 있어 맛없어서 뿌리는게 아니라? 그렇지 않다 다 맛있게 입으해 오해하니까 황혁 첨산 수요일에 단 하루 24시간 동안 최대 35%까지 8월 8일에 구입하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추첨을 해서 보조제라든지 영양제 혹은 단백질을 따로 보내드려서 여러분들이 좀 더 알차게 이 여름을 지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8월 8일 놓치지 마세요. 마이구 띠